네, 그 다음 대학입니다. 여기 있는 대학의 순서는 주로 9월 학기 12년 특례를 모집하는 그 일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학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원서 접수는 3월, 4월에 있고 합격자벌표는 6월에 그리고 등록은 7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고려대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원서 접수는 3월 12일서부터 4월 18일까지 무려 30일이 넘습니다. 거의 5주, 6주 동안 이렇게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접수 하루 더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주 오묘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려대 원서 접수가 18일까지예요. 그리고 서류 접수는 19일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4월 19일이었어요. 이건 다 2019년 9월 학기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대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은 18일까지니까 고려대는 이러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서울대의 원서 접수나 일정을 참고했던 것 같아. 서울대가 19일 날 발표니까 고려대가 그 이후까지 계속 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려대를 지원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합격이 나면은 지원을 아예 안 해버리고 합격이 안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지원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18일까지 즉 서울대 합격자 발표 전날에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내일 발표인데 고대가 오늘이 원서 접수 마감이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고대 넣어놓자.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 다음날 서류 접수가 19일이니까 원서 접수를 18일까지 해야 되는데 방문 접수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날 19일 날 접수할 것을 딱 챙겨놓고 있다가 서울대 합격자 나면은 서류 보따리를 안 가지고 가도 되죠. 물론. 그런데 이것은 방문 접수의 경우고 우편 접수는 대개 그 전날 소인까지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서울대 12년 등래가 너무 어려워요. 고려대와 연세대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많이 받아줬습니다만 물론 최근 상황은 달라졌어요. 최근 상황은 고대나 연대 떨어지는 학생들 자주 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특히 입시가 워낙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대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자 발표와 무관하게 가능하면은 서울대 고대 같이 원서를 넣어놓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고려대 원서 접수는 18일까지였고 서류 접수는 19일까지. 즉 3월서부터 4월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 서울대 합격자 발표일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6월 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 합격자 등록은 7월 달에 해줍니다. 자 서울대와 비교해서 서울대는 4월 달에 합격자 발표하고 8월 달에 등록을 받는데 고대는 6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 7월 달에 바로 등록을 받습니다. 즉 서울대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등록 기간이 굉장히 지연된 다음에 이루어지지만 고대는 6월 달에 합격자 발표하고 바로 7월 달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대 입시 12년 특례 9월은 원서 접수 기간을 오랫동안 주기 때문에 원서 접수해 놓고 서류 접수할 때도 고대 국제 입학처랑 자주 소통을 하고 서류에 대해서 첨삭을 받아 가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동원 글로벌 허리라는 12년 특례 원서 접수를 받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자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서류에 대한 완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3월 4월에 원서 접수 서류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야 뭐 어느 정도 인터넷쯤 하면 되고 주로 이제 인증카드라든지 부모님의 신용카드 이런 거 잘 챙겨놔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부모님이 원서 접수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자 서류 접수 기간 동안은 1월 2월 달에 꾸준히 준비를 해서 3월 4월 달에 접수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 4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류 접수를 해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류라는 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1, 2월 달 준비해서 접수를 해주면 되고 별도로 고려대는 면접이라든지 실기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6월 달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서울대 원서 접수가 1월 달에 끝나면은 바로 2월 3월 4월까지 그렇게 해서 서류 접수를 충분히 해주면 되고 특히 서류 하나하나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기타 서류 목록표 그리고 각 학제에 입력하는 그 종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고려대 12년 특례 9월 학기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